신비선생님의 호스트스쿨! 차려! 선생님 그림자! 안녕하세요! 여러분 안녕! 오늘의 전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! 난 팬텀토르소! 네 발밑의 그림자! 어머! 나일지 몰라! 전학생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? 팬텀토르소는 그림자에서 나타나는 귀신! 달빛에 비친 그림자에 소화를 빌면 짠 하고 나타나죠! 검은 그림자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미쭈쭈쭈! 그림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능력엔 별표 땡땡! 그래 내가 바로 그 팬텀토르소다! 저기 알았으니까 그만 옷 좀 입어줄래? 매주 수요일 저녁 8시!